내가 살면서 저런 곳을 한 번이라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조차도 안 해봤던 곳인데 예전에 동물의 왕국에서만 세렝게티 세렝게티 봤지 실제 올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와보게 됐어요 7인의 사바라 원정대 그들이 첫 번째로 향한 곳은 탄자니아의 우아하 탄자니아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인 이곳은 초식동물과 포식자들이 최대 규모로 군집을 이루며 사는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인데요 경만족은 이곳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무서운 지역이잖아요 찾아도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고 하이에나 울음소리 들리는 그런 지역에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고족들 16.7km가 직경이에요 아까 60몇 킬로였는데 60몇 킬로가 아니라 100킬로도 넘는 거죠 진짜 주위에 깔렸어 깔렸어 가까이 있는데? 털 앞에 있어요 괜찮은 거야 이거? 조명 하나가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내 눈앞에 어디서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겁이 제일 많이 났죠 오 저거 저거 뭐야? 하이에나야? 하이에나네 하이에나 오 이미 죽어있어 지금 막 살덕이 뜯고 있어 뼈하고 가죽만 넣었어요 아 아직 다 먹는 게 아니라고? 뼈하고 가죽만 넣었어요 근데 제가 오래된 거지? 우와 코에 피 봐봐 얼마 안 들고네 진짜 독수리 때 저거 봐 계속 돌고 있는 거 봐 야 봐봐 우와 금방 금방이야 여기 안에 있는 모설탕이 들어있어 근데 여기 안에 임팔라 죽은 게 있어요 진짜로? 어 용기를 잡았으면 끄덕이 꽤 말라봐야 되는데 가죽이 그대로 말랐어 여기서 숨어서 죽은 거일 수도 있지 여기 오면 형체가 그대로 있다니까 근데 누가 잡아먹었으면 형체가 그대로 있겠어? 먹은 적으로서 저번에 독수리가 뜯어먹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아니 형체가 그대로 있다니까 완전 야생이잖아요 동물원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굉장한 악취에 놀랐고 어우 진짜 우싹하더라 동물들을 피해서 또 사냥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사냥을 하다가 사냥감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고민이 많았어요 솔직히 꿈같이 생각하고 온 것 같아요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그걸 언제든 잡을 수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theoret니 다른 상황이 습관 torture 검은 정 care 이거 Born 우리가 이렇게 뭉쳐서 촬영을 하면서 잡는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죠. 육지 사냥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 부심에는 20일도 굽는다는 거예요. 코빼기도 안 보여. 원망도 했죠 어느 순간. 내가 뭔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굶지 않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난이비아에서 먹었던 꿀닭 그게 참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꿀닭만큼은 정말 꼭 잡아보고 싶고. 딱 한 5마리만 잡았다. 사바나라고 쓰고 읽을 때는 꿀닭이라고 읽어야 되겠어. 그냥 그냥 나는 꿀닭이었어. 나는 그냥 꿀닭. 물을 좀 잡으면 될 것 같아. 꿀닭이 널려있더라고요. 진짜. 약올리는 것 같고. 민첩성이 더 뛰어나고.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가고. 눈치가 되게 빨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